여러분은 사고의 순서를 지시하거나 사고를 칸막이 속에 가둬둘 수 없다. 자 이 말은 한 줄 한 줄 연기하는 애들. 네 이렇게 말합니다. 사고는 등장인물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말과 사고가 같이 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. 이 문장 할 때 요 생각만 하고 이 문장 할 땐 저 생각하고 한 줄 요 생각하고 한 줄 저 생각하고 한 줄 요 생각하고 한 줄 저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생각이라는 것은 문장과 같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말을 해주는 건 배우가 아니죠. 우린 액트. 행동해야 하는 사람. 행동하는 사람인 배우라고 했습니다.